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김건희 정권을 무너뜨릴 먹사니스트 최고위원 후보 강선우입니다. 발달장애 딸아이를 만나 세상을 새롭게 잃게 됐습니다. 내 아이와 같은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저 강선우는 유일한 복지 전문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발달장애 가족, 희귀질환 화나, 자립준비 청년, 폐지줍는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각자도 생이 아니라 각자도 사회에 몰린 김건희 정권이 파탄 낸 국민의 삶부터 챙기겠습니다. 가난한 아이가 가난한 청년이 되고 가난한 청년이 가난한 노인이 되는 악순환의 골이 끊겠습니다. 이재명의 먹사니즘을 실천하는 먹사니스트 강선우가 되겠습니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열고 기본사회 완성하겠습니다. 소년공이 대통령되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오직 이재명 죽이기밖에 모르는 김건희 정권부터 무너뜨려야 합니다. 망나니 칼춤을 멈추는 방법 아십니까? 바로 쓰러트려 칼을 빼앗는 것 뿐입니다. 똑 부러지게 따박따박 싸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더 지독하게 더 가열차게 싸우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더 강해진 당원의 힘으로 정권 탄핵으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좋아서 스스로 입당한 온라인 당원 출신입니다. 인재 영입으로 당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유력 정치인에게 발탁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원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후보라 확신합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 만들겠습니다. 당원 1인 1표제 실현으로 여러분께 표의 등가성 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 상시 당원평가제 도입하겠습니다. 저부터 평가 받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는 유능한 팀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폭압, 24일간 이어진 이재명 대표의 단식, 체포동의안 가결 법원의 기각, 혼돈의 폭풍 속을 지났던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으로 강서대첩 압승에 헌신했습니다. 이재명의 생존이 곧 저의 생존이고 우리당의 생존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자기정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기는 정치 하겠습니다. 김건희 정권을 무너뜨릴 먹사니스트 강선우, 1표는 우선 2번 강선우에게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정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